자본주의 사용설명서 저자 정지은 pd입니다. 출판사는 가나입니다. 이 책은 전반적인 자본주의 동향과 소비심리, 소비성향 그리고 소비를 부추기는 마케팅 전략에 관해서 상세하게 쓰여진 책입니다.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후속편인 자본주의 설명서, 사용설명서에 관한 책입니다. 다큐프라임을 제작한 정지은 pd가 저자이며, 가정경제를 지혜롭게 어떻게 꾸리는 것이 좋은지 신뢰를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책을 읽으시면서 곳곳에서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 정지은 pd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릴게요.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EBS에 입사했다. 2008년 방송되자마자 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격찬을 받았던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로 한국 pd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등 그의 많은 상을 수상했다. 이듬해인 2009년 출간한 아이의 사생활은 자녀교육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같은 해 주요 대형 서점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자녀교육 분야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2012년에 방송된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로 한국 방송대상, 국립국무총리 표창 등 10개의 상을 수상했다. 그 중에서 몇 챕터를 읽어드릴게요. 금융 피해를 입어도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1장입니다. 금융 시스템 자체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금융권을 감시할 메커니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금융권을 감시할 메커니즘은 꼭 필요하지만 고리대금이나 위험한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펀드 상품에는 수수료가 붙는다. 그런데 그 수수료는 펀드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은행은 펀드를 고객에게 판매할 뿐이고 실제로 펀드를 운영하는 것은 자산운용회사다. 자산운용회사에서도 수수료를 챙길 뿐 아니라 매번 수익의 일정 부분을 떼어 보수를 줘야 한다. 자신이 가입한 펀드에 수익이 생겨 보수를 줄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수익을 내지 못한다 해도 보수는 원금에서 챙겨간다. 판매자의 유혹에 넘어가 펀드를 가입하는 건 고객의 자유지만 수익을 내기는커녕 원금까지도 다 날려도 판매자나 회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고객의 못 질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전히 판매자의 말을 믿기보다 좋은 상품을 고르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가 주식을 사면 주가가 떨어진다. 다음 장 제목이고요. 펀드와 주식은 주식을 매매해서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방식은 다르다. 펀드는 펀드 매니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펀드 매니저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전문가가 실시간 받기는 증시를 체크하며 대신 운영해 주니 신경 쓸 일이 적다. 하지만 펀드도 완벽하게 안정적이지는 않다. 전문가라 해도 주식시장이 언제 폭락하고 어떤 손실이 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펀드는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 투자한 돈을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다. 내 삶의 불확실성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은 비영리 단체다.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의료서비스로 벌어들인 돈은 다른 곳에 쓰이지 못하고 의료서비스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민영어가 될 경우에 대학이 돈벌이에 맛을 들여 슬금슬금 등록금을 올리는 것처럼 병원도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곧 대규모 자본이 투자된 영리병원이 오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을 의미하며 실력있는 의사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영리병원으로 일자리로 옮겨갈 것이다. 당연히 개인 병원은 거대 자본이 투자되어 서비스의 질을 높인 영리병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동네 곳곳에 있는 병원들이 문 닫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또한 대학병원의 독점으로 이어진다. 내 집 마련은 내 집 마련을 일생의 목표로 둘 것인가 라는 제목의 장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저소득층 사람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미국의 초저금리 정책 때문이었다. 미국 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답시고 사람들이 매우 싼 금리에 부담없이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부추겼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샀으며 자연스럽게 주택가격은 상승했다.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했다. 가치가 높은 주택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기지 대출을 더 많이 받아 더 크고 비싼 집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자산이 많다는 생각에 소비를 늘렸고 저축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주택가치가 상승해 순자산이 매년 늘어났기 때문에 저축의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런데 2007년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시장에는 몹시 많은 주택이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나마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 다행이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헐값에 집을 팔아 자신들이 살지도 못하는 집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주택가격의 하락이 미친 악영향은 그뿐이 아니었다.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소비까지 줄어들자 경제 위기로 이어져 버린 것이다. 그리고 경제 위기는 금융 위기로 번져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금융 위기에 빠뜨리는 상황까지 확산돼 버렸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큰 불로 번진 것과 같았다. 다들 이때를 기억하시죠? 카드 명세서는 예상치 못한 목록을 품고 온다. 이런 제목의 장이고요. 현대의 쇼핑몰이나 슈퍼마켓은 반드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상품을 집어들기 쉬우며 멀리 있는 상품까지 손을 뻗을 수 있다. 실제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매장을 돌 땐 7% 더 많이 구매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인간은 무엇을 소비할 때 뇌에서 여러 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가격이 저렴한 물건을 보는 순간 뇌에서 쾌락과 흥분에 관여하는 부위에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불이 반짝반짝 들어온다. 가격 자체가 소비자를 유혹하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구매를 하고 나면 쾌락을 유도한 이 부위에 더 이상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쇼핑하는 순간의 짜릿한 흥분은 곧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도 같다. 원플러스 원상품의 구입이 합리적일까? 라는 제목의 장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정말 손해보는 장사를 각오하면서까지 원플러스 원 장사를 행사를 하는 것일까? 당연하게도 기업이 원플러스 원 행사를 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를테면 재고 정리, 창고 비용 절감,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등과 같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신제품 홍보, 인기 없는 상품을 끼어 팔기 등의 판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판다는 상인에게 에이, 손해보고 하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라고 반문하듯 기업 역시 손해보고 장사를 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어떤 식으로든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움직이지만 그 방법이 때로는 넓은 아량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보이기도 한다. 주위 사람들의 행동이 소비를 부른다. 라는 제목의 장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다. 우리는 자신의 선호가 분명하며 그에 따른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떤 환경이 놓이느냐에 따라 선호를 형성한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자신도 함께할 가능성이 많다. 필요 없어도 이미지에 현혹되어 산다. 라는 제목입니다. 물건은 하나의 사물이 아니다. 그 물건에 부여된 사회적 이미지가 중요해졌다. 기업은 당신이 이 제품을 쓰는 순간 다른 사람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존재로 거듭난다고 끊임없이 속삭이며 우리 역시 그 속삭임을 들으며 물건의 또 다른 가치를 입혀버린다. 실제로 그런 물건을 가져도 자신의 삶에서 손톱만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가 많지만 적어도 그 물건을 사는 순간만큼은 이제까지 자신과는 다른 무엇이 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 밤 12시가 되면 마법에서 풀려 초라한 소녀로 돌아가야 하는 신데렐라처럼 그 시간은 매우 짧고 허무하지만 그나마 그런 감정을 한 번이라도 느끼기 위해 우리는 지갑을 여는 데 크게 주저하지 않는다. 자존감을 높여야 돈을 덜 쓰게 된다라는 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지면 소비로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 소비로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스스로 부풀리는 것이다. 내적인 감정이 안 좋으니 겉보기에 좋게 만들어야 하고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신을 보다 깊이 사랑하게 만든다. 그래서 돈을 덜 쓰게 해줄 수 있다. 이 말은 올리비아 멜란이라고 하는 임상승리학자가 한 말이고요. 167쪽에 나오는 다른 장입니다.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인간은 우울하면 현재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현재 집중성과 물질적 자아의 충족 욕구를 일으킨다. 현재 집중성은 자신에 대한 집중이다. 자신에게 집중하면 슬픔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된다. 이때 누군가에게 구입하라는 권유를 받거나 쇼핑몰 안에 있으면 평소와 달리 더 쉽게 물건을 구입한다. 그리고 가격도 꼼꼼히 따지지 않는다. 서로 물건의 가치에 비해 훨씬 더 비싼 가격이 붙어 있어도 깎아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집을 해버린다. 아껴 쓰고 싶어도 아껴 쓸 수 없는 사회라는 장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소유가 된 휴대전화를 오래 사용하지 못한다. 휴대전화의 배터리는 2년가량 사용할 정도의 수명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명이 줄어드는 휴대전화 배터리는 2년이 지나면 반나절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한시라도 휴대전화가 없으면 안 되는 현대인들에게는 몹시 불편한 일이다. 그런 이유로 기존의 휴대전화는 버려진다. 새 배터리를 구입하는 가격보다 새로 나온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게 훨씬 싼 경우도 있다. 서로 그렇지 않더라도 구식 모델이 된 휴대전화에 수리 비용을 들여 살리고 싶은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다. 이전 제품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기능들로 탑재된 신제품을 탑재된 신제품을 굳이 선택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그로 인해 많은 휴대전화들은 멀쩡한 상태로 서랍에 들어가거나 가차없이 버려진다.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더 쓴다 라고 하는 장입니다. 212쪽에 있구요. 돈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지폐나 동전이 아니다. 통장이나 카드 영수증에 찍힌 숫자다. 돈이 이처럼 다양한 형태를 지니면서 금융의 역할도 이전 사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해졌다. 예전 금세공들이 금고에 있는 금보다 더 많은 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었듯 은행도 은행에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기업이나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돈을 번다. 이를테면 은행의 돈이 10원밖에 없다 해도 은행은 100원이나 1000원을 기업과 사람들에게 대출해준다. 저축과 대출이 1대1이 아니라 1대10 또는 1대100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금세공들이 경험한 것처럼 한날 한시에 모든 이가 금을 찾으러 왔을 때의 위험을 늘 안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금세공인들이 사람들을 속여가며 뒤로는 이자를 받아 챙겼던 거와는 달리 오늘날 은행은 금고 속에 보관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 당당하다. 이는 지급준비율 제도 때문이다. 지급준비율 제도는 은행이 법률로 규정된 일정 금액만 보유하고 나머지 금액은 떳떳하게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모든 예금을 금고에 보관할 필요 없이 그 돈으로 투자를 해주거나 다른 이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은 이 같은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다. 예금한 돈을 찾으러 갔을 때 예금한 돈은 언제든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며 당신의 예금을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졌습니다. 따위의 말은 굳이 하지 않는다. 은행이 이 모든 일을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건 많은 거래가 화폐에 의해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숫자로 오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엔 돈이 없다. 신용카드 역시 마찬가지다. 매달 특정 날짜에 카드 회사가 내 통장에서 결제 금액을 회수해 가지만 지금 당장 내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으며 서로 통장에 돈이 없어도 결제일 까지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지출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우리는 그 누구도 빚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작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다음 달 결제가 되는 신용카드 자체가 일종의 빚이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이 내 지갑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장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높아졌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9조원에 육박하며 명품 매출은 7% 상승했다는 득의 소식들이 들린다. 그러나 이 책의 주인공인 현수씨는 스무살 즈음에 가졌던 질문들을 이제는 하지 않는다. 정부나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국민 개개인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기 때문이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는 이미 240년 전에 국민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그 나라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아담 스미스가 살았던 18세기 영국엔 빈곤층이 아주 많았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야 공평한 것이 아닌가 고민했다. 이 같은 고민은 빈곤을 탈출해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으로 진지하게 이어졌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국부론이다. 국부론의 원제는 국민들의 부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다. 즉 국민이 부유해야 나라도 부강해진다는 것이다.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기 자본을 본국 노동의 유지에 사용하고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이끈다면 굳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공의 이익을 촉진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산술이다. 한 국가의 인적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 부유하다면 당연히 그 국가 또는 부강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아담 스미스가 그린 세상과는 다른 모양새를 지니고 있다. 상위 몇 프로의 사람들만 부를 축적하게 되는 빈익빈 부익부의 시스템이 몹시 견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분명 부의 생산 엔진이다. 계속해서 부를 생산하고 그것을 위해 사회를 재편성하거나 조직한다. 그런데 그 혜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부일까? 무엇을 위한 부일까?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먹었기에 부자 국가의 가난한 국민이라는 이상한 말이 현실이 되었을까?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자는 다음 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요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금융 교육입니다. 아이들은 언젠가 어른이 될 것이며 어른이 되면 그들의 삶은 그들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일들 중엔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가치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평생 따라 붙는 경제적 능력도 있다. 경제적 능력은 꼭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의 문제가 아니다. 돈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 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능력까지 총괄에서 이르는 말이다. 이 금융교육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석학들에게 묻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석학들이 한 대답을 읽어드릴게요. 미국 시카고 재무관 스테파니 닐리는 이렇게 말했죠. 어릴 때 받는 금융교육은 큰 영향을 준다. 금융교육은 어릴 때 시작해야 하고 금전적인 선택의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인식시켜야 합니다. 만 8세 정도가 되면 많은 정보를 흡수하는 시기죠. 이때 받는 금융교육은 큰 영향을 줍니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자산관리를 말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기본을 가르치면 나중에 자라서 복잡한 금융상품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축 소비 키움을 가르치며 늘 이 표현을 말하죠. 당신의 돈 당신의 선택입니다.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프리 아이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경제 개념은 어린 나이에도 가르칠 수 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많은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가르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섯 살에서 여덟 살인 아이들에게 용돈을 모으라고 해요. 미국 에서는 보통 부모가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을 주죠. 그걸 모으면 나중에 돈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안 쓰면 나중에 돈이 많아진다는 매우 근본적인 가르침 이죠. 또한 거의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교육 열의 불탈 오르는 건 내 내 아이가 뒤처 질 모른 다는 불안 때문 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 관한 얘기를 저자가 쓰고 있는데요. 교육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대학 진학률과 사교육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를 보면 부모의 경제 수준이 높아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훨씬 높았다. 부모의 부익부 빈익빈이 아이들의 교육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교육의 피해를 떠나 당장 내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교육의 가계 지출 비용의 많은 부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어쩌다 이렇게 가계 경제 대비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사회가 돼버린 것일까. 사교육비 지출이 높다는 건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우리는 어쩌다 아이들을 공부만 하는 아이들로 만들려고 하게 된 것일까.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의 말처럼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오늘날 자신의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성적에 연련하며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온 신경을 기울인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된 책임을 단지 부모의 욕심이나 경쟁심에만 둘 수는 없다. 개인의 창의력이나 능력보다는 학력 위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에서 부모가 더 이상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학벌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이 달라지고 연봉이 달라진다면 지나친 사교육은 가계 경제를 망칠 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겠는가 게다가 한학년 올라갈 때마다 아이는 혼자임으로는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자녀들 사교육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 하기 때문에 정작 부부의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지출과 소비 교육을 하며 가족 간에 지속적으로 가정 경제와 돈에 관해서 토론이나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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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